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선지자 하박국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은 좀 특별한 선지자인데 어찌 보면 이사야 닮았고 어찌 보면 예레미야 닮아서 그 두 분의 성격을 비슷하게 닮은 분이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은 하박국 2장을 읽자 그러니까 호박국 생각이 나는 사람도 들어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비슷하게 읽으면 돼요 하박국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젊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락설인을 보니까 속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무슨 불이 났느냐 이런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법대로 살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고 이 교회는 대답이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찬송을 잘하더니만 내가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을게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법대로 살면 돈도 잘 벌고 출세도 잘하고 명예도 얻고 지휘도 얻고 땅 위에서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소원이 그겁니다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땅 위에서 물질의 복도 얻고 명예도 얻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세상인데 그때 당시는 아주 희한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희한한 세상인고 하니 이랬습니다 하여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법과 불이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출세도 잘하고 지휘도 얻고 반면에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늘 세상에 뒤처지는 자가 되고 억눌림을 당하고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바국 선지자의 가슴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맨날 맨날 돈도 못 벌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합니까? 그럼 어째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잘 또 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눈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왜 오늘의 이 상황을 왜 못 보십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째서 이 민초들의 울부짖음을 왜 못 드시나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째서 이 상황을 못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판 붙고 싶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한 번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냥 꽉 목을 놓아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 기도를 할 마음이 있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응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가 뭐냐? 그 2절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보시면 더욱 좋아요 뭐라고 그러느냐? 요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래 자 성경을 봤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첫째 응답이 뭐냐? 그래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요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그러면 여기 이 성경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야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예배가 제한되고 예배를 감시당하는 이런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존 위클립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부관 참시를 당했고 윌리엄 틴데일은 복음 증거하다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뭐 박해는 요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많았습니다 그 많았을 때 가장 확실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코에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던 얀 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은 이 말을 자유롭게 목사님들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 말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1415년에 후스는 장작불이 타는 그 불떡 후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여기 거의 한 마리가 지금 다 죽지만 여기서 백조가 나올 거예요 그래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딱 100년 만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나타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 20년 후에 요한 칼빈이 우리 장로교회를 이 시스템을 구축한 요한 칼빈이 글쎄 27살 나이에 기독교 강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필은 25살 썼는데 우리가 다 애들 키워보지만 25살 먹은 청년들 아직도 엄마 밥 좋아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리의 기본 틀을 완벽하게 만들었을까 네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의학의 천재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당시에 최고봉이었고 라틴어는 아야 불어보다 더 잘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부들의 원전을 달달 따라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레토릭의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로마 캐토릭과의 논쟁에서 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300년이 지난 이후에 18세기와 19세기에 자유주의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초자연적 이적은 못 믿겠다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그 그룹이 무슨 그룹인 줄 압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외치던 WCC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 안 믿습니다 와 희한합니다 WEA 하는 사람도 성경을 절반만 믿는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적과 기사는 그것은 다 빼버리고 그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그것만 따오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됩니까? 이거 돼요?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그래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 19세기에 어두운 밤을 뚫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입니다 그럼 그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오늘처럼 어두운 시대에 첫째 백 투 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 투 더 존 칼빈 칼빈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화란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를 한 번도 개혁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잘 들어서 내가 이 화란 말 한 번 쓰겠습니다 보통 개혁교회는 헤르포름도 깨럴 거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개혁이니까 그러니까 재개혁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도 개혁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50년 전에 화란에 유학을 갔거든요 유학을 갔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뭐 했는가 하니 물론 뭐 목사로서 일하기도 했지만은 외국어 대학교에 화란업과 창설 교수였어요 그런데 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내려가지고 스킷볼 공항에 내려다 보니까 내 말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 말 내 모르고 내 말 지 모르니까 완전히 내가 바보가 됐어요 두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 서울의 남의 단칸방에 집어넣어놓고 살아있으면 만납시다 하고 먼 길 유럽 유학을 떠났는데 공부도 안 되고 고향이 그리워도 갈 수도 없고 그때 내가 이 화란에서 우리 개혁신학의 위대한 철학자요 법학자인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를 작은 한 번 만나 뵈어야 되겠다 그래 이제 공중전화에다가 전화를 하고 내가 한국에서 온 암흑의 암흑의 암흑인데 내 선생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어 그래 찾아가니까 그때 82인가 세 때는 노인인데 저도 81입니다 금년에 그런데 그 어른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 개혁주의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도대체 했더니 그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철학은 뭔 놈의 철학 하더니만 한참 뜸을 들이듬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기는 하나 있어 뭡니까 그것은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 말씀을 중심해서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 모든 영역의 출발점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좋아서 무릎 박스를 탁 치고 내 공부 다 했다 여러분 뭘 이렇게 5년, 6년, 7년 많이 공부하면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딱 한 말씀이면 맛이 가버려 나는 그 말씀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뭐 이거 딴 게 아니고 바로 성경이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표준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준도 되고 음악가도 시편 119편 105절이 표준이고 미술가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비즈니스맨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아니 요새처럼 이렇게 된 것도 달려가면서도 못 읽는데 옛날에는 큰 두루마리로 됐잖아요 아니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까지 가야 한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뜨거운 성도들입니다 내 세상 많이 좀 돌아다녀 봤는데 한국 사람만큼 뜨거운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남미 같은 데는요 예배를 7시간 드려요 만약에 안디옥교회에서 예배를 7시간 한다면 다 도망갈 것지도 모르겠어 예배를 7시간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냥 물 먹을 사람 잠시 물도 먹고 화장실 갈 사람은 잠시 가기도 하고 찬양했다 기도했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이것을 7시간을 장장 그렇게 해요 야 남미도 뜨거워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굉장히 뜨거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당 문 밖을 나서면 전혀 딴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요새 테레비를 안 보는 쪽에서 가는데 재미나는 드라마는 하나 봐요 나같이 비슷하게 생명감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겨 웃는 것보다 여러분도 보는 것 같은데 정말 아닌 것은 아니요 우리가 그래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면 6일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명백히 있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길이 뭐 직장, 일터, 공장, 사업장, 학교에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개혁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학이 따라서 하나님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줄 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우리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칼빈 목사님의 책을 보니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 그래 말했어요 기도의 요가 안 이루어진 게 또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망증이 많아서 자꾸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거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내용이 전부 뭡니까 장차 중보자 메시아가 온다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연에서 보면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도 그걸 이용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시도라고 말했고 이게 이제 이 내용이 신학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이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는 신앙입니다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안절부절할 것도 없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제 제자 가운데 제가 제자가 참 많아요 제 제자 가운데 권율복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아이고 교수님 제가 저 사이판으로 선교사를 가는데 오셔서 그 말씀을 좀 증거해 주세요 아 그러지 뭐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한 게 무슨 이상한 공회당 같은 데서 파송식을 하는데 어라 내 뒤에는 한 이런 대쯤 된 할머니가 떡 앉아 있어요 영 마음에 걸려요 아이고 이분이 이 할머니가 무슨 말을 순서를 맡았는가 궁금했는데 아 이 할머니가 축사를 하러 나왔어요 이 할머니는 이런 할머니였습니다 처녀 시절에 30명도 모이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교회에 있었는데 아 목사님이 주일마다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아 이건 뭐 하는 거냐 전도도 안 하고 전도해야 복을 받는다고 와 멀지는데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은 그 교회당에서 산을 하나 넘어가죠 한 10리쯤 떨어진 곳에 딱 3가구가 사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전도할 방법이 없는데 어 이상하게 하루 주일날 아침에 교회당에 가려는데 와 3살배기 아이가 요래 오거든 그 3살배기 애를 좀 속된 표현으로 꼬셨습니다 율보가 율보가 내 니 업어줄 테니 교회 갈니 이러니까 야가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지만 업어준단 말이야 어허허허허 그래서 개를 떠들쳐 업고 심리길을 고개를 넘어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유치부 아하나 전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옛날에는 교사를 반사라 그러자 그 반사를 딱 일어세우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뭐야 하면 된다고 이 청년은 이 반 선생님은 오늘 유치부의 하나를 전도해야 돼 박수를 받고 보니까 고 다음 주일부터 야를 안 업고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마주 업고 간에 문제가 하나 챙겼어요 야가 날마다 체중이 늘어가는 거야 하 떨쳐 업고 심심하니까 말했습니다 율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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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목사 사모 되고 너는 너는 목사 되라 이래 말했다 율보기가 뭔 뜻인지 모르고 어 어 어 이래 했다 그래 세월이 흘러서 그 전연은 목사 사모가 돼서 이제 은퇴자의 사모가 됐고 그 등에 업혔던 율보기는 정말 목사가 돼서 사이판에 어린이전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사모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 수십 년 전에 율보기와 나사의 대화를 들으시고 나는 목사 사모가 되게 하시고 율보기는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잊지 않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저는 그 얘기가 늘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 사절 후반절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야 참 요즘 같은 세상 살아가려면 오늘 같은 이 시국에 살아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바로 살려가면 손해봐야 되죠 답답하죠 그렇지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도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지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세 전부터요 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매뉴얼 매뉴얼 아시죠 이 마이크도 매뉴얼이 있어야 이렇게 마이크가 나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뭐냐 인간은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성육신 하소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힘든 세상 밟히기도 하고 욕도 먹어요 요즘 바로 살라 하면 손가락이 당해요 욕 먹어요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600년 만에 다시 이 본문이 누구의 가슴 속에 폭탄이 털어뜨렸냐 사도바울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좋아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바로 하박구 2장 4제를 리피트 함으로써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마틴 루터의 가슴에 또 한 번 불을 질렀습니다 아하 인간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은혜로 말미야마 되는 이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내가 알아봤더니 설교 목사님이 40분에서 50분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벌써 5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칠랍니다 그러니까 적절할 때 딱 마쳐줘야 기분이 좋지 넘어 끌면 재미가 없어요 큰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14절에 뭐라 그랬느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크 안 되는 것 같아도 됩니다 못할 것 같아도 할 수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성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승리할 믿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안디옥교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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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